남자분들, 악세사리에서 무조건 먼저 구매해야 되는 게 벨트입니다. 왜일까요? 그 전에 무난하고 퀄리티 좋은 벨트, 바로 추천 들어갑니다. 도프제이슨의 미니멀 스퀘어 하드레더 벨트입니다. 스퀘어 버클이 미니멀하면서 단정한 스타일이라 어떤 바지든 실패 없는 벨트예요. 중간 너비라 캐주얼한 청바지에 티셔츠 넛잎할 때 깔끔한 슬랙스와 셔츠로 포멀한 룩을 입을 때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. 무엇보다 이 정도 가격대의 천연 가죽 벨트 찾기 쉽지 않습니다. 도프제이슨은 국내에서 대형 가죽 브랜드라서 대규모로 가죽을 생산하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이 좋아서 정말 입문용 벨트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벨트가 없으면 옷을 다 입어도 뭐 하나 안 입은 느낌이 들잖아요. 특히나 셔츠는 물론 티셔츠까지 깔끔하게 바지 안으로 넣어 입을 때 무조건 밋밋하지 않게 벨트 매치해야 되는 거 아시죠? 남자들을 위한 치트킥, 치트킥!